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답답한 일상 속에서 참신한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영상 9월 역시 다양한 팝업스토어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 절대 놓치면 안 될 팝업스토어가 있죠. 바로 올해 브랜드 출시 150주년을 맞이한 글로벌 맥주 회사 하이메켄의 역사적인 첫 팝업스토어입니다. 실제로 포장마차를 옮겨놓은 듯한 컨셉과 더불어 이 안에는 아주 유쾌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랜 시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맥주답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오타를 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하이메켄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함께하면 더 즐거워진다라는 위트있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요. 유쾌한 회사의 팝업스토어에는 과연 어떤 창의적인 공간들과 재미있는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입구 야외 공간에는 하이메켄 스타일을 재해석한 한국인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포장마차로 꾸며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상의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저는 1층 야외 공간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한 네온사인이 뒤덮인 힙한 포장마차 밤거리를 거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인증샷을 안 찍고 지나가기 아까운 스팟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답니다. 2층과 야외 테라스 3층은 포장마차 특유의 정감있는 분위기와 포장마차를 상징하는 소품들 하이메켄과 어울리는 포장마차 안주를 선보이고 있어요. 이러니 더욱 궁금해지는 하이메켄 150주년 팝업스토어 이미 SNS상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온 후기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이메켄 포차 팝업스토어에서 낭만 가득한 시간 즐기셔야죠. 이 영상을 보시고 추후 방문 예정인 분들이 계시다면 9월 24일까지 약 2주간 압구정 로드웨어에서 진행되는 하이메켄 팝업스토어에서 참신하고 행복한 순간들 많이 담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녀오신 후에 기억이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